개혁개정성경 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스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쌓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 포장은 쉰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싹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개꽃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살렘은 여호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울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울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 갤로 스물아홉 달란트와 칠백삼십 세 갤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 갤로 백달란트와 칠백칠십오 세 갤리니 개수된 자가 이십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 오백오십 명인 즉 성소의 세 갤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 개씩이라 은 백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희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 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달란트요. 1775 세 갤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노스는 70 달란트와 2400 세 갤리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노재단과 노트 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희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